아이폰7의 A10 CPU를 아이패드로 이식하다가 결국 뒤졌습니다. 일어나봐 이 새끼야 좀 할 얘기가 있다니까? 아이씨 A10 CPU 이거 어디서 구하냐? 부족한 A10 CPU를 물량으로 조지기 위해 구글을 검색,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이폰7의 고장난 메인보드까지 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씨 알리 진짜 여기는 뭐하는 거... 일단 세 개만 사! 고장난 메인보드에서 A10 CPU를 제거, 제거한 CPU를 다시 붙이기 위해 붙어있던 본드와 잔납을 제거해 주었고,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크림납으로 볼납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CPU를 아이패드 메인보드에 다시 부착! 이제 여기서 전원이 켜지면 그 러시아 형 말대로 뭐 활성화 그게 떠야 되는 거잖아? 전원 켜봐! 켜지지 않으면 댓글을 막아버릴 생각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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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이스! 야 떴다 씨... 야 큰일 났다 이거... 비 비 그 그... 아니 비트박스 말구 새끼야...